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는 8월까지 하반기 채용에 나섭니다. 두나무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국내 대표 주식앱 증권플러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iOS 안드로이드 서버 플랫폼 개발자 부문입니다. 두나무 채용공식 이메일로 희망직군을 기재한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전형은 서류전형과 1, 2차 면접순이며 지원 직군에 따라 전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면접 전형 시 지원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며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 인터뷰를 병행합니다. 채용 확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원서 접수기간 중에도 지원서 접수순으로 개별 전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나무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보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입사자에게는 최대 1억원 무이자 임직원 대출부터 매년 본인을 포함한 가족 4인에 인당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본인 생명보험은 물론 본인과 직계존미소까지 대상으로 하는 치과진료 포함 실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맥북 등 업무를 위한 고사양 장비를 기본 지급하며 인당 30만원까지 키보드, 마우스 등 업무에 필요한 주변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국내외 컨퍼런스 및 교육참여와 도서 구매, 매월 통신비와 점심식 때, 간식비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이 밖의 명절 선물, 우수인재 추천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올 하반기 두나무 채용의 상세 내용과 임직원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은 두나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 반응이 센 뉴스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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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